음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사년 한 해는 국민 모두가 짜증나는 한 해였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은 힘겨웠고 가장들의 엮이는 고단하였으며 주부들은 가정살림 계획을 짜느라 잠 못 이루는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청룡들은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분현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으로 말의 늠름한 기상과 말의 질주와 함께 희망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새해는 우리 이웃의 방이 따뜻한지 밥은 굶지 않고 있는지 서로 살펴서 어려움은 나누고 행복은 함께하는 따뜻한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고향의 리더를 뽑는 해입니다 단순하게 4년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몇십 년의 미래를 보는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 한 사람이 몇십 년의 먹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의 백년 먹거리를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2014년에 그 고민의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이고 함께 다듬고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